내가 공부했던 나무주의 도시 애들레이드 근처의 유명한 와인 산지인 애들레이드 힐. 거기에서 아주아주 큰 산불이 났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서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 웰지까지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아주 큰 불이 시작되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나무주에서 피해를 입은 와인어리는 베리스타 블록, 헨시키, 페탈로마, 앤더슨 힐, 사이먼 트럴리 와인, 토미슈 와인, 골딩 와인, 빈텔로폿, 노바비타, 아트와인, 벌디인 헨, 지오프위버 등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한번 큰 물이 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는 포도나무가 다 타버린 것에 대한 재산의 손실이다. 포도밭이 다 타버렸다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곳이 있다면 블록별로 데미지를 구분해 나눠서 손해 정도를 평가하고 빨리 관계를 통해 물을 대줘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살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열매가 탔지만 풀과 가지가 살아있다면 일단 열매를 다 따줘서 물이나 영양분이 좀 더 가시 쪽으로 가게 해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의 정도마다 다르지만 완전히 회복되는데 2, 3년 정도 걸린다. 큰 화마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균형 잡혀있던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는 곤충들, 야생동물, 토양의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여러 의미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포도밭도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복탄력성을 빨리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타버린 재는 토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산성을 띄고 있어서 그것을 포도밭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토양 자체가 산성화되버리고 물이 땅속 깊은 곳까지 흡수되지 못하게 포도밭 위에 방수비늘을 한 장 깔아놓은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다면 포도밭을 갈아엎어 처음부터 리컨스트럭트를 해야 하는 대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호주 산불은 위성에서도 쉽게 관측이 될 정도로 컸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뿌연 날씨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큰 산불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엄청난 탄소의 방출로 인해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지 알 수가 없다. 화재는 아니지만 화산 폭발의 경우 폭발 이후 2, 3년 동안 전세계 평균 기온을 1에서 2도 정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재산을 잃은 와이너리 사람들도 포도밭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한다. 부디 좋은 호주 와인이 다시 일어섰음 하는 바람이다.